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x7 Chilling 입니다. What's good? I'm 24x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ll the black music. And I'm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ing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24x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 오랜만에 태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가지고 왔어요.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자, 가빈디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캣플르가 업로드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 보려고 합니다. 프로듀싱인 니노가 참여를 했고 여기에 굉장히 익숙한 분이 나타나죠? 바로 니노의 레이블 하이프트레인의 멤버인 시다가 여기 출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음악을 살짝 들었는데 이건 약간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은 비디오인 것 같고 음악 자체도 요즘 느낌이 아니라 진짜 약간 레트로한? 2000년대 R&B? 2000년대 힙합 R&B?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레트로한 느낌으로 이번에 가빈디가 이제 곡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좀 재미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사를 보니까 나쁜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의 마음에 대해서 약간 표현한 그런 좀 재미있는 비디오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비디오를 보도록 하죠. 가빈디의 캣플로우입니다. OK. Let's get into it.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고 한거야 방금? 깜짝 놀랐어. 아니 갑자기 뭔가 연결성이 없이 안녕하세요 라고 나오니까 뭐야 당황스럽네 음 음 음 음 아 아 쓰다가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남잔가 봐 짝사랑하는 남자 역할로 나오나봐요 뭐야 갑자기 왜 저게 쓰러져 있게 된거지 아니 이 스네어드럼하고 기타 리듬하고 완전히 그때 2000년대 느낌이야 하하하하하 진짜 옛날 생각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음 이거 약간 여기서 밀고 있는 댄스 챌린지 약간 성격이 그런 것 같다 음 어 어 이거 어 이 댄스는 그건데 어 옛날에 남부 래퍼 중에 굉장히 유명한 래퍼였던 영작의 It's going down 에서 밀던 그 춤 아니에요 바이크 댄스 그거 아니야 시동곡은 그 춤 아니야 이거 하하하 야 이거 완전 추억의 댄스 다 나오는데 야 이거 되게 요소요소마다 재밌는게 많이 있어요 오랜만에 이런 바이브 들으니까 되게 재밌다 방금 오지밥이랑 몇명 보였던 것 같은데 그쵸 아니 춤도 그때 왜 2010년도 그때 왜 나왔던 힙합 댄스 그런 느낌들 있잖아 뭐 이런거 먼지 터는거야 더럽뉴 숄더 같이 약간 이런거 야 이거 재밌네 아 옛날 느낌이 나서 너무 행복해 사실 요즘 R&B의 느낌이 아니니까 그 전화 전화 이렇게 받는 목소리로 랩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것도 옛날에 R&B에서 많이 썼던 거라니까 이 춤을 쓰다니 이 춤을 쓰다니 하하하하 코믹한 장면들도 되게 많이 있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반응을 못하고 있어 뭔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당황해하는 것 같아 하하하하 잘 봤습니다 시작부터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조차도 지금 너무 깜짝 놀랐는데 여기서 나오는 뭐 바이브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어? 막 어? 저거 내가 어렸을 때 즐겨듣던 그런 느낌인데? 내가 어렸을 때 뮤직비디오에서 보던 그런 느낌인데? 자꾸 생각나는게 많아가지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끝까지 다 보니까 약간 진짜 2000년대 R&B의 바이브를 좀 갖고 오려고 일부러 이런 느낌들을 많이 표현한 것 같아요 예 영작의 It's Going Down에서 나왔던 댄스도 그렇고 이거 먼지 터누 이 춤도 그렇고 재밌는 거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분위기는 되게 무드 있는데 뮤직비디오 내용이 좀 재미난 장면들이 많아가지고 좀 즐겁게 본 것 같아요 옛날에 이런 R&B를 들었을 때 저의 복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와 지금보다 더 화려했지 왜냐하면 그때 막 NBA 농구 절지 이런 거 입고 화이트 에어포스 1 신고 그 데님 반바지에다가 엄청나게 큰 흰색 무지 티셔츠를 받쳐 입고 그리고 길거리를 제가 돌아다녔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약간 그때의 느낌이 나는 거 같아요 하하 재밌다 이거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x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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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right we go we go we go we go we go 감사합니다.